한국젤러팀은 가빈 시미스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사진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빈이란 명상에 걸맞는 선수가 저희 팀에 꼭 필요했고 그리고 그 명상의 마음으로 충분히 가빈인 선수가 제 목소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장이란 책임감을 부여할까 고민 중인데 여기까지 부여가 되면 아마 책임감을 갖고도 우리 팀은 잘 이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탭이 배구단 저는 항상 신뢰할 게 명확합니다. 그 소리도 흉한AAB이 영원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케의 배구단은 역시 신뢰할 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이제 캡콤과 함께 공연하실 수 있습니다. OK 저축은행 배구단은 레오 안드리치 선수를 지명하십니다. 레이오 안드리치의 노민들입니다. 할수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 can, for sure. I mean, they're really good, but also I'm good. It's really good, right? And they're also too new guys, right? So, for sure they want to show themselves. And they're also good. So, it will be really, I love you guys. B-League, ESO, MANA YOUNG. KB 손해본 배구단은 마이클 산체스 하겠습니다. 마이클 산체스 선수.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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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리그에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뛰어가는 것과 앞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리그에서 만나요. 제안항공의 팀은 안드레스 빌리라. 안드레스 선수는 두 명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반응을 안쪽에서 억어 slimmer는 대상. ilerben your señora giverman is nominated for 상상하지 배고라는 조셉롬한 선수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상하지 배고란. 요스반이 요스반이 선수는 지명의 전수 지명의 전수